네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푸조 3098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있습니다 애플 카플라에도 있구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은 갤럭시 9 플러스구요 카카오 넵입니다 정서 검색 강남역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km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전화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이제 갤럭시 10초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